오늘이 레비나스 세 번째 시간인데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2019년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굉장히 혼란의 시기였고 굉장히 갈등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굉장히 대립되고 분쟁, 소용돌이 속에서 있었는데 특히 강화문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좀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철학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레비나스를 떠올려 보게 되는데 그래서 레비나스와 더불어 이 시대를 좀 횡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레비나스를 왜 봐야 될까 했을 때 타자에 대한 결국은 어떤 우리가 타자를 이해하느냐의 문제로 집약돼서 볼 수 있는데 오늘은 특히 세 번째 시간으로서 타자에 대한 얘기를 조금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비나스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동안 철학적인 사유 안에서 끊임없이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실제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 그것이 실제한다라며 물질로 있나 하나로 있나 아니면 여기 있나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해나가다가 결국은 중세로 가게 되면 시내까지 이르르고 다시 근세로 오면 인간의 이성으로까지 오게 되는데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정체성을 해명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 사유하는 주체로서의 나를 찾아가는 길이었다면 그 주체라는 게 나만 주체냐 아니면 내 밖에 있는 사람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그래서 근대에서는 그 관계를 평등 또 자유로운 주체와 더불어 평등이라는 개념으로 가져가는데 실질적으로 근대가 이루어 보려고 했었던 그 평등한 관계가 오늘 현대에 이루어졌느냐 이제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평등한 사회를 이룬 것 같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한편으로는 나 외에 자기만 주체, 자기 중심적 주체 그래서 개인주의가 극단화되거나 아니면 분열되어지고 아니면 해기모니 싸움이 되어지고 이러면서 결국 내 밖에 있는 또 다른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로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레비나스가 얘기하는 것은 내 밖에 있는 나와 다른 존재자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를 제대로 궁리하기 위해서는 다시 철학의 그동안의 주제가 존재가 아닌 존재자의 철학을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들은 실질적인 현실 안에 자기의 몸을 갖고 구체적인 일상성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자를 제대로 목도하지 못하고 굉장히 추상적이고 간념적인 존재에 대한 것만 우리가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놓친 탓에 초래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고 본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우리의 현실적인 삶 안에서 몸을 입고 배고프면 그 배고픔을 견대하고 외로우면 외로운 것을 견대하는 구체적인 삶에 살아가는 존재자, 실존의 모습 그 안에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져 가야 되느냐 이것을 타자와의 물음으로 물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레비나스의 철학을 우리가 왜 레비나스는 그럼 이런 타자를 볼 수 있었느냐 하면 그 사람의 생애를 보게 되면 끊임없이 뭐죠? 2월에 가는 유랑민적 삶을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의 삶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전쟁을 2차 대전에 그 참혹한 죽음에 직면했던 죽음을 겪어야 했던 그 삶의 두 경험 그것과 더불어 자기의 실존적인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고 있는 뇌 문화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학문적인 토대는 뭐였다고 그랬어요? 후설의 현상학을 통해서 인간의 실존 모습을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하는 현상학적인 학문의 방법을 토대 위해서 했다랬죠 그런데 그 학문의 타자라는 것을 붙들고 갔었던 이 레비나스의 철학의 내용은 역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보려고 할 때는 하이데거의 현 존재의 철학을 끌고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면 레비나스가 자기 자신이 아닌 타자의 문제를 윤리적으로 풀어서 그거를 책임의 윤리로까지 끌고 가게 된 그 계기는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경험과 자기가 있었던 실존적인 자기의 자리를 현상학적으로 들여다본 까닭에 드러낸 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들이 나의 문제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더불어 다른 타자의 이 두 관계를 어떻게 관계 매짐을 가져갈 것이냐에 달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했던 이 타자의 문제를 가장 심도 있게 고민했던 친구다 그러면 레비나스가 이 타자의 문제를 우리가 이 책을 보게 되면 페이지 69쪽을 보게 되면 이제 타자의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읽어보면서 그러면 레비나스는 타자를 어떻게 받냐 첫째 내가 사람이니까 나의 타자의 1차적인 타자는 누구야? 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 그래서 그건 타인 그런데 사람만이 타자가 아니죠 내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의 나의 타자는 죽음 그 다음에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또 다른 면에서의 나의 타자는 사람이 아닌 또 다른 생명체 또 나의 타자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타자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커다랗게 몇 가지가 있는데 타자와 더불어 우리가 레비나스가 고민해 보려고 하는 것은 네 가지 면에서 우리가 보자 첫째는 레비나스가 말하는 타자는 누구인가 구체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타자란 나하고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은 타자를 놓느냐 그래서 나와 다른 모습을 한 타자 그 다음에 그 타자는 그럼 나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했을 때 나 대칭적으로 있는 타자가 아니라 다른 기존에 있었던 철학하고 다른 차이점이 바로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비 대칭적으로 있는 타자 근데 이 비 대칭적으로 있는 타자를 뭐냐면 나보다 우월하게 놓는다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독특한 면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레비나스 철학을 오늘날 우리가 다시 리마인드에서 볼 때 그렇다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구체적인 면에서 나의 타자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네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거를 다시 한번 보자 그래서 69쪽 거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선생님 읽어봐 주시겠어요 다수의 논리에 의하거나 힘에 의한 일방적인 강요가 아닌 다양한 차이를 가진 나와 다른 존재자를 자신보다 더 존중이 여길 것을 감청하는 레비나스의 한대의 유리는 우리의 시선을 이전과 다름고 사람, 생명체에게로 향하도록 한다 레비나스는 같은 회사가 아닌 다른 즉 나와 다른 차이를 가진 타자에 주목하며 우리로 하여금 이전과 다른 서로 앞으로 나아갈 것을 동료한다 그는 왜 우리에게 자신이 아닌 타자에게로 향할 것을 원한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물은 거죠 선생님 왜 우리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성찰하고 돌아보기도 힘든데 왜 우리는 자기 자신이 아닌 타자에게로 나아갈 것을 레비나스는 이야기할까요 우선 그걸 보게 되면 인간이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불완전한 자고 일정한 시간과 공간을 제한된 곳에서 살고 그러기 때문에 늘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협력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가 필요하고 그래서 타자 없는 나라라는 것은 참 상상하기가 우리가 어려워요 실질적인 삶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인 삶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타자가 있어서 즐겁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타자 때문에 힘들고 슬프기도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인간은 늘 갈등하죠 그래서 어떨 때는 살면서 정말 사람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혼자서 조용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같기도 하지만 또 뭐냐면 그러고 어느 정도 지내고 보면 또 타자가 그리워서 또 간단 말이죠 타자를 만나고 저도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아프리카로 사하라로 간다고 해서 거기를 왜 힘들게 가니 그러니까 사람이 싫어서 그랬던 친구가 진짜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기서 돌아왔을 때 그래서 사람이 싫어서 해답을 얻었니?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사람이 너무 그리운 거죠 아무도 없는 사막에 자기 혼자 길을 찾아서 길을 가야 되니까 너무 두렵고 외롭고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혹시 이런 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사막에서 길을 걸을 때 이렇게 해를 등지고 이렇게 걸을 때 자기의 그림자를 자기의 발자국을 거꾸로 뒤돌아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걷는다라는 시 사막이란 시인데 그게 이렇게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 때려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통해서 뭐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하던 못하던 나를 욕하던 나를 미워하던 사람인가 그 이전에 살아있는 그 생명체이기만 하면 그게 너무 그리운 거죠 그래서 그거를 경험하고 와서는 뭐냐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그 친구가 이 시를 저한테 보내면서 이래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오죽하면 그랬을까 그 얘기는 두 면이 같이 있는 거죠 너무나 사람한테 시달리는 사회생활이 너무 싫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가장 그리운 대상일 수밖에 없는 자기 실존의 자리를 리얼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우리를 레비나스가 아마 너무 잘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결국 타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적으로도 인식할 수 있겠지만 타자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 같이 하고 싶은 또 다른 나의 존재이기도 한 이제 그런 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이 타자와 뭐예요 시달리잖아요 저 인간만 없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만 없었으면 내가 좀 수월할 것 같고 근데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 실생활에 그런 경험은 없으세요? 없으세요? 뭐 그럼 아직까지는 선생님은요? 사람은 실은 경험을 맞춰 헷갈리고 그런데 그래도 그 사람이 있어서 좋았다 그런 경험은 없으세요? 저는 이 레비나스의 타자를 얘기할 때마다 그 생각나는 영화가 있어요 그 그을인 사랑이라는 건데 보셨어요? 맞습니다 보셨어요? 거기 보면 뭐예요? 가장 그리워하고 가장 자기가 찾아 헤매던 아들이 곧 자기를 가장 괴롭혔던 그잖아요 모르니까 두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뭐야? 한 사람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내가 가장 나를 귀찮게 하고 내가 가장 거리를 두고 싫은 그 사람을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인지도 모른다 둘은 분리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늘 두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은 그러는데 어쩌면 내가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인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이 어쩌면 나를 가장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가장 힘든 그 사람을? 그게 우리한테 남겨진 숙제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타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레비나스가 말하는 이 타자가 우리한테 왜 우리는 그 타자에 대한 문제를 묻지 않을 수 없는지 이게 이제 여실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타자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타자란 누구인가 레비나스는 어떤 면에서 타자를 어디까지 포함시키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계속해서 읽어봐 주실래요? 타자는 누구인가 기주의 역사상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거대한 풍력이 대행된 입을 묻지 않을 수 없었던 레비나스는 그 원인을 찾아 서울의 사유 안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아무 이유도 없이 무작위하게 죽어야 했고 그러한 얘기가 또 그렇게 강동의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이가 어디에 있는가를 물으며 그는 그 원인을 그는 서구 전통 사유의 존재 중심의 철학에서 짓는다 그동안 서구 사유... 자 여기서 한번 끊으면 왜 존재 중심의 철학이라고 얘기하죠? 실질적으로 존재는 몸을 잃고 우리들의 현실 안에서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막연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존재는 뭐예요? 개별적인 존재자들을 고려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무런 뭐가 없어요 관계, 책임이 없어요 그런 존재자여야 하는데 존재자이지 않고 존재 중심의 철학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존재자의 책임을 해명하지 못하는 존재 중심의 철학은 사건은 일어나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늘 같은 사건이 대풀이 반복될 소질을 여전히 우리한테 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1차 대전도 겪었잖아요 그런데 2차 대전을 또 겪었잖아요 그런데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여전히 우리가 그런 존재 중심의 철학을 하게 되면 그들이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란무치치라라라는 화가가 2차 대전의 수용소에서 죽었던 사람들의 시체만 그린다고 그랬죠 그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바꾸거나 전환을 하지 않게 되면 3차, 4차도 여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러한 참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를 우리가 구체적이고 이 현실 안에서 벌어지는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존재자 중심의 철학을 할 때 그 존재자가 나와 또 다른 개별적 존재자는 뭐예요? 뭐가 달라요? 나와 모습을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실존적 현실이 다른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내가 그래서 이해해서 관계를 갖느냐의 문제가 자기가 윤리로 얘기하지 않으면 그들의 문제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묻지 않으면 그래서 그 관계를 올바로 정립하지 않으면 우리는 대풀이 반복하는 어리석음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존재 중심의 철학을 그 원인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이에요 그동안 그동안 서구 사유는 존재자가 아닌 존재에 몰두함으로써 지금 여기에 있는 존재자는 물론 나와 다른 존재자에 대해 제대로 성찰하지 못한 바닥에 존재자와 존재자의 관계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익히기 어려운 전대 미운의 폭력 사태를 가져오고 말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믿기 어려운 전대 미운의 폭력 사태라는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그쵸?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다르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주 참상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을 갖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얘기한 근대에서 일어난 참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폭력 사태는 왜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이성을 갖고 생각하고 사랑을 외쳤던 기독교의 배태된 땅에서 서로 다르다라는 것 그러나 서로 뭐예요? 존엄을 갖고 있는 평등한 관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지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 문제를 다시 푸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 다시 말해 그동안 서양 사유는 존재라는 자기 동일성의 논리 안에 머물러 자신의 과학, 이질성, 타자에 대해서 제대로 사유하지 못한 바닥에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존재자를 함부로 다루는 폭력을 낳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하고 다르다는 이유는 적으로 여기고 배제하고 죽이고 정복하고 테러하고 이런 것들을 자행하게 됐다는 거죠 결국 그 사람한테 가하는 폭력이 사실은 그 사람한테 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또다시 자기한테 가하는 폭력일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레비나스가 볼 때 레비나스가 볼 때 타자를 사유한다는 것은 타자를 나의 연장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타자 그 자체로 마주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타자는 나와 다른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선 나와 같은 그러나 나와 다른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일이어야 한다 그래서 타자를 이해할 때 나의 연장으로서 타자를 이해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게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겠지 내가 이것을 좋아하니까 그 사람도 그것을 좋아하겠지 이렇게 자기의 생각으로 타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타자를 있는 그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이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서로가 다른 것을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하에서 타자를 재단하는 거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저 사람도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 생활에 무수히 많죠 그 뭐냐면 다른 사람을 나하고 다름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존재의 자라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나하고 똑같은 사람으로서 하나의 더 나의 연장으로서 보느냐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늘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그대로 생각하기를 바라죠 그래서 내가 이럴 거니까 저 사람도 그럴 것이자라는 전제하에 판단하면 실수를 많이 우리가 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자는 그 자체로 마주하는 것 리비나스가 볼 때 리비나스가 볼 때 타자를 사용한다는 것은 타자를 나의 연장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그 타자 그 자체로 마주하는 것이 한다며 타자는 나와 다른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선 나와 같은 그러나 나와 다른 존재의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일이어야 한다 타자는 뭐냐면 나하고 다른 시간 다른 공간 안에 들어선 사람이기 때문에 나하고 서 있는 자리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니까 시선도 다르고 시선이 다르니까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거 다르니까 나하고 뭐야 정체성도 뭐도 다를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 시선 안에서 모든 사람을 보게 되면 다 동일한 사람 사람 수는 많으나 한 사람이 있는 거가 되죠 근데 사실 사람 수만큼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전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전체로부터 분리되어 특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 물질을 입고 들어선 구체적인 모습을 한 개별적 존재자는 그로 인한 차이를 갖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 서로 다른 시간, 공간, 환경이라는 이질적 요소를 존재성으로 하여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개별적 존재자는 결코 동질화될 수 없는 서로 다른 이질성을 가진 자들로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타자다 그만이 아니라 나도 그에게 타자다 같음이 아닌 서로 다른 차이를 가진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타자인 것이다 그리고 다른 차이성을 가진 타자가 타자성을 잃는다면 그는 더 이상 내게 타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타자를 차이한다는 것은 나와 가치가 아니라 타자의 타자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타자의 타자성을 배려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타자의 타자성을 나의 생각에서 재단하는 게 아니라 타자의 타자성은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타자성을 잃지 않도록 나는 오히려 그 사람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그 사람의 타자성이 상실되면 나는 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부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친구라 하더라도 아니면 부자관계라 하더라도 같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같음을 요구하는 거는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폭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내가 같아질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를 먼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나하고 다른 차이성을 인정하고 그걸 배려하고 고려하고 뭐예요? 환대해 줄 수 있어야 된다로 나오는 거예요 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 뭐지? 그러니까 새 학기가 되면 OT 같은 거 하잖아요 선배가 후배한테 우리도 다 그랬으니까 너들도 그래야 돼 이러면서 왜 억지로 마시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요새는 보기 드물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듯이 너너도 해 또 우리는 다 뭐야 같은 학교니까 뭐 군대 출신이니까 아니면 지역 출신이니까 아니면 한 우리가 혈통이니까 뭐 이런 것들을 전제화해서 같을 것을 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나하고 다른 이질성 이타성을 고려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처해지는 실존의 자리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하고 뭐가 다른지 어떤 점이 다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내가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 차이를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들어주는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하는 얘기를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돼요 그게 이제 환대의 윤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사람은 그래서 말하는 자요 나는 듣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내가 뭐가요? 그 사람이 이 질성을 내가 배려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선시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타자는 나보다 우월한 자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타인을 내가 소유하고 장악하고 인식할 수 있다면 그는 더 이상 내게 타자가 아니죠 여기서 인식한다라는 건 뭐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한다라는 거는 자식이나 제자나 또는 다른 어떤 이민족이 이민족을 정복해서 너희들은 우리 소속의 상사가 부하를 또는 연장자가 어린 사람을 또는 아버지가 자식을 그건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똑같은 인격체 그는 나보다 뭐예요? 시간이 다른 거죠 그리고 지금 차여져 있는 것을 다른 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태도 이것이 이제 타자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레비나스 얘기는 아니지만 가담을 한 친구는 뭐냐면 아들 자기 자식은 나의 선생이다라고 얘기하지 내 소유물이 아니라고 얘기해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한테 배우고 아버지가 아들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가 가르치, 일러주기도 하지만 또는 아들을 통해서 나도 배우기도 한다 그래서 뭐냐면 아들은 나의 스승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두 양쪽이 다 인격이 도야가 돼야 그 관계가 인격적이 될 확률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느 정도 깨달은 어른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사실 아직 그 개념까지 오지 못한 사람한테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럼 누가 먼저 해야 돼요 아는 사람이 먼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아는 자가 선생이 상급자가 먼저 그럴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누가 우월한 자예요 상급자가 나이 많은 사람이 어른이 우월한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알수록 고개를 숙여야 된다 이금벼가 고개를 숙인다라는 얘기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뭐냐면 내가 주체일수록 다른 타자를 나보다 먼저 배려하고 우선시험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나부터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타인은 여기서 타자가 아니라 타인이라고 얘기 나오는 거예요 사람하고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타인은 소유하고 장악하고 지배하고 아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뭐예요? 배려하고 고려하고 우월하게 여기고 환대해줘야 될 나하고 또 다른 존재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